철권같이 싸우는데 60명이 들어와서 토너먼트 하듯이 하기도 하고 배틀로얄처럼 이거는 솔로로 60대1 배틀로얄 이거는 3명이 한팀이 돼서 20팀 이거는 2명이 헌파를 선택해서 철권 태그 토너먼트처럼 두번째 캐릭은 정해져있나본데 공격을 꾹 누르고 있어야 가든가 아 아 아 아 오 알았어 하는 법을 알아야지 모르면 맞아야 되고 아 나 낙서 아 페링같은게 있구나 정확한 타이밍에 공격버튼을 누르면 되나봐 됐다가 안됐다 그러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뛰는 키는 뭐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키보드가 달래나? 패드보다 15분의 2가 된다 딜레이는 없는 것 같긴 한데 여기서 스킬을 연습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뭐야 여기 레벨업 하는거네 미니언들 때려가지고 레벨업 하는거야 무공중단 돈 벌고 갑옷도 있네 인벤토리 아 자동으로 있네 스킬 찍고 아직 사람을 만나보진 못했어 발을 헛디린 것처럼 뭐야 이거 뭔가 PVE하고 PVP하고 같이 섞어놨네 나무 뒤에 한명 있어요 나 봤어 지금 나 몰래 지나갈 때 때리려고 아잇 나 아이템좀 한번 사보자 아아 친구야 스테미나가 부족합니다 아앗 치사 똥밥 치사하신대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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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아! 뒤에서 이 두 명이 때리면 어떡해! 스테미나가 부족합니다 졸라 치사 똥빤쓰 아이씨 2대1로 스테미나가 부족합니다 스테미나가 부족합니다 스테미나가 부족합니다 스테미나가 부족합니다 아 뒤에서 얍삼하게 나 이거 할래! 스테미나가 부족하네 이 준비부터 딱 모비샌대 음 performer 와아 난전이다 난전,난전 누리 reinforcing 싸워,잠마 지금 싸우는게 이득이 아니지 양먹어야지 사람 잡아도 업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몹이 안보이네 아까는 몹이 되게 많았는데 지금은 몹이 안보이네 아까보다 적어 몹이 나오는 구간이 따로 있나봐요 여기는 마을 근처라서 안나오는걸수도 있고 여기 좀 오면 있겠다 여기 있네 아 또 두명이야 또 아잇 난리났어 개파로 움직여 세명이서 싸우네 그래 둘이서 싸워 왜이렇게 자꾸 레벨업좀 하자 레벨업좀 하아이씨 이런거 좀 파밍좀 하고좀 뭐 이런거 좀 파밍좀 하고좀 뭐 하아이씨 그래 좋아좋아 오케이 빨찍고 스킬 3개 쓸 수 있죠 3번 스킬 좋았어 맞아요 3번을 먼저 써 스킬 탐파밍 이런걸 해야지 레벨업 빠르죠 스킬 강화해주고 얘네 몇렙이었지 스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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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랩되면은 찍으러 가보자 레츠고 아니 낙댐 있어요 조심하세요 이 게임 띄우고 띄우 마무리 치고 9랩 인벤토리 확인하고 스킬공격력 무기공격력 스킬공격력이 낫겠지? 스킬을 좀 자주 쓰니까 스킬공격력 깜짝이야 이씨 오우씨 평타가 그렇게 세진 않아 스킬이 더 쎄 스킬이 더 쎄 무기 악쎄요? 조금만 더 하면 쉽네 스킬공격력 협 uno 오히려 타겟팅을 안하는게 좋을 수도 있어 기 ki 타겟팅 안하는게 황홀칭니다 그래도 이제 10자리 그냥 잡네 지금 돈을 얼마입니까? 10렙 걸 다 됐는데 2000원? 그렇게 번거 같은데 2000원밖에 안돼? 어? 아 은신도 있네 은신스케일 물약충전 조금만 더 하면 10렙인데 성공은 서바이벌이 이제 귀환석 써서 내가 없는 동안 싸우면 가만 안될꺼야 뭐야? 귀환석 아니었어? 글라이더 이용 슈웅! 무슨 글라이더죠? 아아 마을로 데려다 준다 하하하하 최첨단이야 마을에서 싸우면 경비병한테 맞을지도 모르니까 조심해야지 피 꽉 채우고 스킬 배우러 가자 여기 였지 폐장장이 강화? 아프네 폐장장 보다 원하는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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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래그가 하려고 하면은 왜 클릭이 되지? 여기다 넣고 싶은데 아 강화하시겠습니까? 오케이 2단계 헬멧 3 강화 됐지 고급장비 오 노란색도 있어? 와 노란색 보니까 뭘로 사는겁니까 스킬 교관 레벨 10 오파 임페르노 이게 뭐지? 스킬 개발 필살기? 그럼 이제 필살기 됐으니까 이거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11레벨에 대해 할 수 있네 동이 트입니다 이렇게 찍어주면 장비 상임 괜히 업그레이드 했나? 그냥 이거 사는 게 날뻔 했는데 그 다음에 스킬 물약 상임 물약 상임 물약 상임이 어디 있었지? 스킬 교관 어이씨 마을에서도 싸워 경비병한테 막 쳐 맞으면서 저 사람 경비병 폐요 보스 출몰 아 나 진짜 아니 이거 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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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그버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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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약 사고 있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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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